뒤쪽은 꽃받침의 형태를 이룩공으로 만든 데이지꽃 형태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5인치 라운드 품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이지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면은 라운드 작은 것을 심지로 넣어줬고요. 뒤쪽은 이룩공으로 만들어서 꽃받침 형태로 받쳐주는 모양입니다. 이룩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는데 5인치 허니엘로우 6개와 5인치 코랄 1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꽃 라인그린 1개와 비틀 이룩공 1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룩공 비틀은 데이지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래꽃이 6개의 방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꽃잎을 만드는 허니엘로우로 조플릿을 만들어주는데요. 폼펌프를 이용해서 볼 때 두 번 정도 왕복해서 불어주면 됩니다. 두 개를 함께 묶어줍니다. 애들과 바짝 지은 다음에 주입구는 잘라 정리합니다. 지금처럼 총 3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3세트가 준비됐으면 하나도 모아서 엮어주면 됩니다. 5인치 코랄을 반 퍼프 정도만 불어줍니다. 불어진 풍선이 탱탱할 수 있게 위쪽으로 충분히 늘려준 다음에 매듭되어 줍니다. 코랄을 중심에 끼운 상태에서 꽃받침 부분을 주입구로 이용해서 바짝 당겨 끼워줍니다. 끼울 때 꽃받침이 라운드 사이사이에 위치하도록 자리를 잡고 밀착되도록 당겨서 연결하면 됩니다. 꽃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꽃만 이용할 때는 뒷부분을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꽃받침 뒤로 손잡이를 만들었을 때는 360을 이용해서 달아도 되는데요. 그 과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류통의 뒷부분을 사용할 거라서 절반 정도는 잘라내겠습니다. 풍선을 끝까지 불어줍니다. 손잡이 길이가 아주 길 필요는 없어서 대략 25에서 30cm 정도 가물을 만들어 줍니다. 손잡이 길이만큼 만들고 매듭지어 주면 됩니다. 꽃받침의 손잡이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 쉽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꽃받침 고리방울 사이에 26350 선을 이용해서 끼워서 걸쳐주기에 고정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선을 갈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5인치 라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돼지꽃을 완성했습니다. 이 꽃 형태를 이용해서 꽃다발이나 장식을 하고 싶다면 줄기 부분 아니면 손잡이 부분을 긴 선으로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꽃의 구조를 설명드려면 앞쪽은 꽃이 되는 중심과 꽃잎이 되는 6개의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꽃받침의 형태를 이루고 만든 돼지꽃 형태로 만들어준 구조입니다. 꽃게이 전망 이렇게 동작하는 아이의ish 감사합니다.